JP 모건이 암호화폐 전략부장을 영입했습니다. 런던 출신의 29세 올리버 헤리스를 블록체인 개발팀 산하의 암호화폐 전략부장으로 영입한 것인데요. 헤리스는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끄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JP 모건은 작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월가 금융기관 중 가장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많은 기관들이 시간차는 있지만 하나 둘씩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